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에요 허위로 신고하면 벌금 부과되는 거 알고 있죠?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지금 다 저도 방금 좀비 신고 받았습니다 네, 미실리 콜센터입니다 좀비요? 구하러 올거야 꼭 구하러 와야돼 mommy 아 아 아 아 아 나도 안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... 진짜 무섭다. 잠깐만 야 이좀빈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